오빠 정기쟁이 소방 모터 운전 시 소음이 심해서 모터와 펌프를 세트로 교체하려고 하다 비용 문제로 펌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5년 사용한 소방 모터인데 괜찮을까요? 모터 고일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시고 절연 저항이 정상이면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펌프의 소음은 대부분 베어링에서 발생하니 펌프 전체를 교환하지 마시고 베어링만 교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소방 펌프 모터는 15년 정도 되어도 실제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코일이 나빠지지 않습니다.